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작품은요 32카운트 4월 작품이고요 택과 리스타트가 없습니다 빠르게 배워 보실게요 섹션 1 오른발로 힐 터치 스템프 왼발 힐 터치 스템프 오른발로 락킹체어 가겠습니다 포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힐 터치 스템프 힐 터치 스템프 오른쪽 4 4분의 1탄 재즈박스 하겠습니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오른발 가겠습니다 사선 위로 오른발 스템프 왼발 투게더 그대로 사선 방향으로 스템프 왼발 터치 자 왼발로 사선 백으로 다시 제자리 가겠습니다 왼발 스템프 오른발 투게더 왼발 스템프 오른발 터치 카운트 하겠습니다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백으로 사선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스템프 왼발 터치 제자리 돌아갑니다 자 사선으로 스템프 오른발 터치 자 오른발 사이드도 오면서 펌 오른쪽 펌 왼쪽 펌 오른쪽 펌 왼쪽 펌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풀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정면 보고 다시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모 영상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並laughs 그리고 감사합니다.